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당역 근처에 이수역에 와있는데요 이수역에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피자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컬러풀하고 산뜻하고 토핑도 다양해서 여러가지 맛을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보시죠 메뉴 이런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굉장히 힙한 느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방문자 할인 이벤트도 있대요 네이버 방문자 리뷰를 쓰시면 할인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메뉴를 보도록 할까요? 타코 피자, 꽈리, 불고기 피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콤비네이션 피자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인 피자죠 토핑이 엄청 듬뿍 담아져 있네요 페퍼로니, 스위트 하와이안 이거는 완전히 파인애플이 그냥 통으로 슬라이스 되어 있어요 대박 크리스피 포테이토 이건 포테이토가 되게 크리스피하게 되어 있는 걸 위에다 얹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윙 같은 것도 있고 치폴레 마요 윙, 라구 파스타, 머쉬룸 크림 파스타 이런 게 있네요 뭐 접시도 이렇게 블루 노 아이디어 피자 이렇게 써있는 블루 근데 진짜 여기 뭔가 힙하다 그치? 젊은 느낌이야 굉장히 젊은 느낌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신상이라고 합니다 핫 쉴범 이걸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금 콤비네이션 시키자 시그니처 이거랑 저희 콤비네이션 단반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님들이 벌써부터 차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오픈 주방이라서 주방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고 되게 깔끔하고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핫 쉬림 펌 그 다음에 이거는 콤비네이션 이것도 나왔다 파마산 치즈랑 핫 소스 가지고 와야죠 와 치즈 늘어나는 거 봐 대박 캐이전 소스의 냄새가 나요 아 진짜? 근데 냄새가 나요 잠시만요 치즈방 와 사람 많은다 사람 진짜 많은다 여기가 뜨고 있는 이수혁 맛집이라고 하는데 진짜 많네요 나는 새로 나온 신상 쉬림프 버블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뭔가 매운 느낌의 그런 피자인 것 같아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아 범위 범브가 이게 밤이야?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밤 같은데요? 오! 여기 안에 달달한 밤이 이렇게 들어가서 콤비네이션 케이징 소스 같은 그런 가루들이 뿌려져 있고 새우 살이 엄청 통통해요 새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의 이렇게 새우들 범위와 새우 피터 It's okay, it's pretty spicy 응, 맞아 매워 범위는 슬랭에서는 아주 맛있다 오, 범위는 아주 맛있다 오, 범위는 아주 맛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한 말인 것 같아, 그지? 맥주를 부르는 맛이다 맥주 거품 봐 근데 진짜 피자가 되게 맵고 매우면서 밤의 단맛이 같이 섞여있어서 좀 잡아주네 자, 이제 이거 먹어볼라 콤비네이션 여기 안에 이제 보통 콤비네이션 피자 하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토핑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I think like 9 인그리디언스 페퍼로니, 레드피스, 머쉬룸, 에그펜, 그린 페퍼, 사우시지, 치즈, 코어 어, 그러네 That's a real combination pizza 맞아, 맞아 맛있다 In this place, the bread is pretty good too The bread is very soft and true 콩이 쪽에 참 많아 오, 그러니까 도우 옛날에 만드시죠, 새로? 네, 폴리쉬 넣어가지고 도우 네 밀가루가 속이 좀 더 무룩하잖아요 아, 그치 저희 피자는 속이 더 무룩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 그치 아, 그치 아니, 나 벌써 이만큼 다 먹었는데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이 추임범이랑 맥주가 너무 잘 어울려 여기 분위기가 그래 되게 피자 먹으면서 술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왜냐면 음악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피자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술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고 일단 맛도 있고 토핑이 일단 엄청 듬뿍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피자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오시면 한 번쯤 들려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먹고 가도록 할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이만큼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주소는 서울동작구 동작대로 33각일 5 1층 102호고요 지하철로 오시는 분은 총신대 입구역 14번 출구로 나오셔서 200m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